어벤져스 4편에 등장할 새 캐릭터 예고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캡틴 마블 리뷰입니다 크리 행성의 특수요원인 비어스는 최고의 요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크리의 적인 스크럴 종족에게 납치된 후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구에 불시착한 그녀는 우연히 닉퓨리를 만나 자신의 과거를 쫓게 되고 더 나아가 봉인된 힘을 풀어내려 하는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가는 중간다리 마블 히어로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캡틴 마블인데요 마블에서 첫 번째 캐릭터 영화들이 늘 그렇듯 이 영화 역시 굉장히 쏘쏘합니다 엄청나게 재밌는 요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막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완전 별론데 라고 할 만큼 후두려 깔 만한 요소도 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정말 적당히 볼 만한 영화예요 하지만 기존의 MCU 영화들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영화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돼 보였습니다 뭐 그 자세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과의 연관성 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본 편이 아니라 쿠키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마블은 쿠키 영상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엔드게임과 연관된 쿠키 영상이고요 나머지 마지막 쿠키 영상은 그냥 뭐 잔재미 요새 두 번째 쿠키 영상은 약간 잔재미 위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개봉 전에 정말 우리가 궁금해했던 수많은 떡밥들도 아주 소소하게 풀어줍니다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없어요 특히 이 영화의 주인공 브리라슨에 관련된 페미니즘 이슈나 추모 이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먹지만 뭐 어차피 다들 볼 거잖아 아 그 참고로 이 영화는 처음 그 마블 스튜디오 로고 뜨잖아요 그 때 눈물 한 방울 살짝 핑 돌았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무튼 영화를 보면 그러한 문제적인 요소들이 딱히 부각되지도 않고요 물론 주인공이 여성이고 시대적으로 약간의 차별 요소도 들어가 있고 미혼모 캐릭터들도 나오고 하지만 구질구질한 변명이나 하면서 키보드 워리어짓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니까 그리고 영화의 스토리 역시 모든 히어로 영화들이 그러했듯 뭐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된 주인공이 딛고 일어서고 또 그 능력까지 각성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히어로 영화의 구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좀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는 블랙팬서에서 보여줬던 그 조금 아쉬운 CG 액션 그러나 블랙팬서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고요 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긍정적인 얘기처럼 들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부정적으로 느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영화에서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 개성이 없습니다 너무 개성이 없어요 캐릭터 자체의 개성도 그렇고 장르로서의 개성도 없습니다 그냥 전지전능한 캐릭터가 하나 딱 탄생을 했다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별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중에 새로운 캐릭터 처음에 딱 나올 때 막 되게 간지나는 영상으로 막 그 캐릭터 소개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이 캐릭터 짱쌤 짱쌤 개짱쌤 했는데 나중에 패치되고 너프되면은 아무도 예 관심도차 안 주는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어쨌든 MCU에서 저평가됐었던 캐릭터 1편의 영화들을 떠올려 볼게요 뭐 캡틴 아메리카 1편 퍼스트 어벤저도 사람들이 뭐 이거 그냥 뭐 예고편이네 뭐 볼거리가 별로 없네 했는데 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캡틴 아메리카만이 가진 영웅에 대한 고찰이나 뭐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그 캐릭터가 가진 고유의 철학이 너무 좋았거든요 뭐 토르 1편 같은 경우에도 셰익스피어가 떠오르기도 하는 중세 판타지 왕자님이 현세계에 온다면? 이라는 마치 라이트 노벨 같은 느낌의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진지함이 돋보였었고 스파이더맨 홈커빈 역시도 MCU 세계관에 급하게 집어넣느라 뭐 부랴부랴 아이언맨이랑 섰고 뭐 여러가지 설정 충돌이 있긴 했지만 성장 코드와 데리브와의 관계 그런 것에서 이어지는 케미스트도 굉장히 좋았고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보여준 오컬트 판타지의 매력이나 그리고 MCU의 세계관 확장 또 앤트맨에서 보여준 가족 영화의 느낌도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편들이 약간의 아쉬운 점들은 있었어도 그 나름대로 그 캐릭터가 가진 고유한 장르의 개성들도 상당히 또렷했거든요 그리고 몇몇 영화들은 MCU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계관에 끼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새 캐릭터가 나올 때 새 영화가 나올 때 MCU라는 이 세계관도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캡틴 마블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MCU 영화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기반으로 딱히 딱히 개성이 없는 그냥 얘는 뭐 원래 착한 캐릭터고 어차피 뭐 과거의 기억을 이뤘지만 그냥 나는 악당만 조져 뭐 뭐 왜 싸워야 되는지 사실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악당이니까 뭐 그냥 쳐부수지 나는 히어로니까 역시나 캡틴 마블만의 돋보이는 장르 역시도 없습니다 뭐 캡틴처럼 첫 보물도 아니고 닥터처럼 판타지도 아니고 토르나 가오겔처럼 뭐 중세 판타지나 스페이스 오페라도 아니고 뭐 얘는 그냥 뭐 예 뭐 잘 모르겠어요. 반전 역시 관객들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반전이 주는 충격의 효과 역시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뭐 원래 이 주인공이 기억을 잃었다가 되찾는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영화 역사상 흐미롭게 풀었던 영화들이 별로 없어요 뭐 메멘토 정도? 또 하나는 이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지 못하는 브리라슨의 연기력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녀가 상을 받았었던 영화 룸을 제외하면 그 이후의 영화들 중에서는 딱히 이렇게 인상적인 연기력을 보여준 영화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배우는 웃을 때도 그렇고 울 때도 그렇고 진지할 때도 그렇고 안 진지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게 진심이 잘 안 느껴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오스카 상을 받은 여배우의 연기력을 네가 평가하다니 이거 엉준님이 연기력을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 우리 얘기는 이미 할리벨이라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MCU 영화 중에서는 처음으로 단독 캐릭터 영화가 아니라 그냥 스피노프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이 편이 기대가 전혀 안 돼요 캡틴 마블 2로 예상할 만한 스토리나 떡밥도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왔던 떡밥들은 어벤져스로 연결되는 떡밥이거나 기존에 나왔었던 즉 캡틴 마블보다 시대적으로 뒤에 있었던 영화들에 나왔던 떡밥들로 연결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뭐 닥터도 앤트맨도 그 마지막 쿠키 영상이나 이런 데서 이 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끝이 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엔드게임으로 가는 내용으로 끝이 나지 뭔가 이 편으로 기대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지가 않아요 캡틴 마블 2편을 기대하고 싶게 만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쿠키 영상에 우리가 정말 정말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캐릭터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얘가 하더니 스크럴이야 그러면서 딱 끝나면 어? 뭐지? 뭐지? 야 뭐야? 쟤 알고 보니 스크럴이었어? 이러면서 또 하나 이 편이 기대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캡틴 마블이 지구에서 볼 일은 끝났어요 뭐 그렇다고 크리라는 종족과 세계에 대해서 토르나 가오겔처럼 어떤 세계관을 상세히 묘사라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크리 종족이 왜 그렇게 나쁜 애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원래 나쁜 놈이니까 나쁜가 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또 스크럴 얘기가 나온 김에 아무나 쉽게 변하는 스크럴 종족이 나와서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긴장감 서스펜스 스릴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건 역시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런 서스펜스가 캡틴 마블만의 독특한 색깔이나 어떤 장르가 될 만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잘 살리지 못해서 그거 역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스크럴 종족이 사람으로 위장할 때 변신하잖아요 그거는 징그럽고 괜찮았어 그래서 이 영화는 그렇게 특별하게 새로운 거 하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고편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단점에 대한 얘기가 좀 길어지고 했는데 뭐 영상 제목만 보고 제 리뷰 내용은 보지도 않고 이상한 논리로 댓글 달기 전에요 이런 단점들이 이 영화의 어떤 치명적인 단점까지는 아니에요 왜냐 그동안 mcu 영화들의 기준치가 여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고 단독 영화로서의 매력이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아쉬웠던 거지 영화 자체는 그냥 뭐 적당한 볼거리에 뭐 적당한 유머에 적당한 떡밥 회수에 아주 적당히 기대했던 액션 뭐 그런 정도 그냥 아주 적당한 팝콘 모비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평가도 사실 뭐 마블 영화 중에서는 그렇게 칭찬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는 기분 탓 아무튼 마블 팬이라면 뭐 보지 말라고 그냥 뭐 바지까랑 잡고 뜯어말려도 어차피 보실 거니까 뭐 그거 놔두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문에 보기는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막 이 영화가 딱히 땡기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셔도 돼요 주변에 보고 온 친구한테 스포일러 들으면 뭐 얘는 이래서 그렇고 쟤는 저래서 저렇고 이거는 알고 보니 이래서 이랬던 거고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어벤져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라고 딱 그 핵심 내용만 들으면 딱히 안 봐도 돼요 예 뭐 어차피 한 달만 지나면 엔드게임 나오니까 거기에 등장한 캡틴 마블이 매력적이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영화 캡틴 마블을 그 이후에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 영화에 나온 액션들 안 보여주겠어요 더 보여주면 더 보여줬지 루스 형제가 이 캐릭터를 가만히 멋없게 묘사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총평은 캡틴 마블 2는 전혀 기대되지 않지만 엔드게임은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 와일드 카드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이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구성이 될까라는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씨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 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푸른 빛깔의 무언가가 저희 집에 있군요 하지만 여긴 바다가 있습니다 역시나 기대와 달리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주로 저쪽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이우오와이님께서는 영화 한줄평이라더니 그냥 팸이라고 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네 왜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게시물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그렇게 여기저기 소문내고 퍼뜨리고 그렇게 다니고 싶은 그 심리가 대체 뭐예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애들 중에 최소 절반 이상은 캡틴 맘을 봅니다 장담콘인데 you didn't see that comic 님께서는 언제부턴가 솔로무비들은 본편보다 쿠키가 더 기대된다 이게 다 어벤져스 때문에 그래 이게 어벤져스라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없으면 그냥 영화 자체만 볼텐데 혹시 이 영화에도 어벤져스에 대한 떡밥이 들어있겠지? 이러면서 보니까 정작 본편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짝크 님께서는 원작 캐릭터 자체도 페미니즘에 의해 탄생한 캐릭터라 들었는데 영화에서도 그런 색채가 강한가요? 다 떠나서 한 편의 영화로서 페미 영화인지 아님 히어로 영화인지 궁금하네요 근데 페미 영화는 뭐고 페미 영화가 아닌 건 또 뭐예요?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요 멋있어요 뭐 어떤 이상한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지케이 님께서는 이분은 참 내가 읽을 만한 댓글을 참 잘 쓰셔요 참 건강하기도 한 비판들이네요 이번 덧글 보고 엉준님 리뷰에서 덧글 계속 읽어줘야 하나 자기감 느끼실 듯 그러니까 뭐 저도 예상은 했지만 뭐 이렇게 또 뭐 또 다들 이렇게 한마디 또 거들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뭐 맘대로 하세요 뭐 어차피 안 읽으면 그만이니까 이상웅 님께서는 이제 이 영화가 개봉하면 한 달 뒤엔 엔드게임이 마블 팬이 아니라 행복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그리고 나도 그만큼 늙었지 공구 무수리 님께서는 사실상 캡틴 마블은 마블 히어로들 중에서 끝판왕급인데 이번 캡틴 마블 티어는 적절한가요? 기존 mcu 영화들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굉장히 고티어입니다 몬스타 님께서는 계속 내가 바로 개 쩌는 캡틴 마블이야 하면서 진행되는데 보는 내내 손발 오그라들어서 죽는 줄 특히 캡틴 마블은 귀가 정말 얇은 듯 캡틴 먼 수긍을 그리 의심도 없이 잘하는지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엄청난 팔랑귀 캐릭터 비블 쌈프 님께서는 스포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동규리 님께서도 스포일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스포일러 영상들은 이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액기스만 쪽쪽 뽑아낸 거니까 소우리 님께서는 상당히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앞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끌어갈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고 캐릭터성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계속 딴 쪽으로 세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하의 마블이 캐릭터성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했다는 점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랑 굉장히 똑같이 느끼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블 스튜디오에서 캡틴 마블을 그렇게 중요한 캐릭터로 안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이렇게 휙 하고 스쳐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단디 단디 님께서는 플러크니 뭐하길래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 했는데 크크 설마 우리 아이도? 혜리 쏜 님께서도 이 영화 보고 알았어요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는 엉주 님에게 무서울 건 없다는 사실을요 하하하하하하 아 좋아 하지만 나의 안전은? 코르미 님께서는 오프닝이란 쿠키 영상만 보면 된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배우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뭐 이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뭐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반대 얘기를 하는 것도 그쪽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제발 무시하세요 제발 싫은 애들한테 관심을 주지 마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그러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여기 가서 막 또 저기 가서 막 이러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게 어차피 안 될 애들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중에도 절반 이상은 볼 거예요 난 다 알아 어쨌거나 제 영화 리뷰에서는 엉쥐 구독자분들의 댓글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택도 확인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쥐네 영상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우 빠빠 Parkinson's Parkinson' machine ürü computer movie assist pan ation